할렐루야 홍정식 목사입니다. WLI가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학과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치유학과 교수님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이 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코치해 주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학과가 개설되고 WLI가 새로워졌습니다. 오중사회학과도 생겼고 또 이스라엘학과도 생겼고 재정학과 고레스학과도 생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15과의 학과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WLI 강사들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학과 교수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멘토와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각 분야에서 성장하게 하고 각 분야에서 더 넓게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WLI를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전복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그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제안을 많이 받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배웠던 이 모든 그 WLI의 놀라운 전순들과 그런 놀라운 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이제 온라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WLI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무장시켜드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사역자로 익퓨핑하는 무장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WLI에 지금까지 왔었던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낙심했던 사람들 다 일어나셔서 이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배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